음악 네 앵커 리포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조금은 무거운 얘기를 주제를 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앵커 리포트에서 이야기를 할 부분은 왜 이렇게 이란과 미국은 앙숙 같은 존재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일까 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것을 좀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는요 중동 지역의 종교적인 부분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부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함께 보시죠 보시게 되면 미국과 이란 갈등을 보는 시각은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무나 다양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종교적인 부분 때문에 분쟁이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 종파의 경쟁보다는 각각의 중동권에서의 나라의 각국의 기득권의 어떤 투쟁이라는 거 권력 투쟁이라는 시각이 많다는 게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순이파와 시아파 얘기를 할 텐데요 사실 이란은 보면 시아파 쪽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순이파 쪽에 비중이 많은 터키라던가 카타르 쪽과도 손을 잡고 많은 경제적인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뭔가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종파에 관계없이 같이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 좀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득권의 권력 투쟁이다 중동시장도 중동쪽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좀 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부터 얘기를 해봐야 되죠 순이파와 시아파 얘기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란 시아파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이슬람교의 창시자 어떻게 계승을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갈리고 있다고 하죠 쭉 보시면요 순이파의 중심은 사우디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요 시아파의 중심은 이란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쟁은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중동지역의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와 이란 간의 이야기를 그리고 뭐가 이렇게 다른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 순이파가 90% 인구 비중의 90%가 순이파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시아파가 인구 비중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다르고요 사우디아라비안이 이른바 종족이 아랍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란은 페르시안입니다 이거 자체도 달라요 종파도 다르고 지금 현재 이 인구를 구성하는 것도 상당히 다르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GDP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건전성 부분이나 이런 점은 지금으로서는 보게 되면은 이란 쪽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군사적으로 봤을 때 사우디가 국방에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이란이 국방력이나 실전 경험을 봤을 땐 이란이 월등히 앞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미국과 무슨 관계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원유가 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석유와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중동 지역의 모든 뭐라 그럴까요 사용이라던가 모든 부분은 지금 서방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사우디의 편을 드느냐 이란의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트럼프 정부 쪽에서는 사우디와 함께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1979년까지만 해도 이란은 친미였습니다 이게 이슬람 혁명이라던가 그리고 핵 보유라는 부분에서 미국과 대립을 하기 시작했고요 2012년에 미국의 경제 제재를 통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잠시 오바마 정부 때 풀렸다가 다시 한번 오바마 정부와 반하는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치면서 사우디와 북구 이란이 이렇게 미국의 공격을 향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 쪽에서의 무기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군수 기업들이 특수를 맞는 효과가 작년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꾸 정치와 종교에게 경제적 이야기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부분에서 사우디와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란과의 대립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하면서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증폭되면 그래서 관련된 해협을 지금 이제 막게 되면 벤코브 아메리카에서는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기술적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65달러 이상이면 과매수 국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유가의 움직임인데요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하는 건 에너지 쪽에서도 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금, 은, 귀금속, 달러, 다 채권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요 비트코인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것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이야기가 나온 그 밑에 댓글에서 비트코인 올라가고 있어요 땡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트위터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는데 금이 올라가는 것은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금으로 몰리지만 안전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투기적인 수요가 몰렸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금융시장에도 이란과 미국의 갈등은 대단히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는 거 이 점도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이런 얘기들이 잦아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대국민 성명서가 조금 연설이 좀 늦어져가지고 이게 뭐지 뭐지 이랬는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날렸습니다 괜찮아 아무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란과의 문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핵이 없었어 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나중에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기서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분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국민들이나 대중들의 어떤 시각이나 관심도를 볼 때 가장 유용한 게 어떻게 보면 구글 트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요 지난주부터입니다 트럼프 탄핵과 관련된 트렌드 추이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란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트렌드가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낸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란 쪽에서는요 지금 현재 다음 달 초에 총선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갈등의 갈등을 계속 높일까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나온 소식 보셨죠 이것도 역시 트럼프 트위터에서 지금 현재 제가 발췌를 한 건데요 무력 충돌을 피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력들이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무력적인 충돌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더 이란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하겠다 생각보다는 예전에 처음에 나왔던 얘기보다는 조금 뒤로 물러서는 우리가 보기엔 뒤로 물러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지금으로서는 뭔가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싶지 않고 내부적으로 나왔던 여러 이슈들을 밖으로 돌리고자 하는 의도는 혹시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어떻게 언제 터질지는 다시 알 수는 없지만 불확실성으로 놓여져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극한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앵커 리포트로 함께 관련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